천운은 말 그대로 하늘이 도운다. 천운은 그런 뜻이고 천운을 받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 정말 아쉽거든 왜냐하면 천운과 대운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 천운하고 대운은 엄연히 틀려 대운은 평생에 세 번 온다는 말도 있거든 그거는 명리학 쪽이나 이런 쪽에 풀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세 번이 아니라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세 번보다 더울 수도 있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 근데 이 기회를 잡나 못 잡나에 따라서 이 숫자가 변할 뿐이지 이 숫자의 예년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 여러분들도 하지만 천운은 일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받기 정말 쉽지 않아 대운이 들어올 때는 몸이 굉장히 또 가벼워지고 활력소가 생기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도 별 도움을 못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내 맨날 첫날 그 사람도 만드는데 밥값 내가 맨날 내 그 숫자 때 있겠나 없겠나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인간 정리가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이 대운이 들어올 때는 그래서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끼리끼리 논다는 말 그잖아? 옛말 하나 틀린 게 없어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고 사회적으로 좀 그래도 명성이 있고 이런 맞는 사람들 옆에 그래도 옆을 딱히 탁 끼어져 있어 봐라 그래도 진짜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고 뭐라도 도움이라도 받는단 말이잖아 그래서 인간 정리는 천 없어도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이 대운일 때는 얼굴에 강도 나고 마음도 굉장히 편해져 그리고 좋은 이동수가 생기고 현금이 지금 없어 너무 부족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부족해 근데 누군가에 도움이 되어서 투자식으로라든지 아니면 돈을 빌려준단 말이야 쉽게 그래서 뭔가를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지 좋은 꿈도 많이 꾸고 애지문도 굉장히 많이 꾸고 근데 여기서 천운이 들어올 때는 솔직히 대운하고 좀 틀려 대운에서도 조상이 도와야 되지만 이 천운이 들어올 때는 조상님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 근데 이 조상님 중에서도 살아생전에 많이 비셨고 공덕을 굉장히 많이 사오셨고 우리가 옛날에 말하면 절간에 심청이 신봉사 눈뜨기 하려고 공량이 300석 받쳤듯이 절간에도 진짜 그런 시주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내가 운이 없을 때는 이분들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닫혀져 있다고 진짜 천운이 올 때는 하늘에서 문을 열어주셔 문을 열어주시면서 너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공을 많이 쌓고 할인공덕을 진짜 많이 했으니 너의 후손이 지금 너무나 어렵구나 지금 그게 소름 끼치잖아 후손이 너무나도 어렵구나 그러하니 너의 후손 나비들 도울 수 있게 이 통로를 열어줄 테니 하늘에서 내려가서 너의 후손을 살려라 그게 또 하늘의 명이야 따지고 보면 그런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진짜 덕을 많이 쌓고 사느냐 업을 짓고 사느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후손들한테 작용도 한다는 거지 우리 흔히 말하면 이 세상 사면 끝나 이 세상 살다가 가면 죽으면 끝나 이렇게 하지 천만의 말씀 내가 열심히 살아서 공덕을 쌓는 거는 3대까지 내려가고 그 업장 또한 3대까지 내려가는 게 이 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얼마나 잘 사시고 못 살냐에 따라서 후손들한테 파장이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원이 들어올 때 대원이 딱 들어왔어 근데 이 천운이 맞아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완전히 금상첨화겠지 이윤이 합쳐졌을 때는 진짜 하는 거 맞아 손대는 거 맞아 진짜 대박나 진짜야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솔직히 하늘에서 천운을 줘야 노트도 당첨 넣는다고 그랬어 노트 되시는 분들 대부분 봐봐 꿈꿀 때 뭐야 조상님들이 와서 뭐 주고 막 그런다 하잖아 그렇게 우리 흔히 말하자 저 사람 생전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좋은 일에서 그런 말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대원하고 천운하고 맞아떨어졌을 적에 나쁜 짓 해도 솔직히 벌 안 받아 그때는 그 정도예요? 어 근데 그 뒤로 후손들이 또 맞겠지 말하자면 지가 나중에 운 안 좋았을 때 또 셋이 또 맞든지 그거는 장담을 못해 하지만 천운을 받기는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조상님들이 맨밤에 업을 걷고 또 진짜 덕을 사왔던 분과 내가 또 덕을 사와서 살았을 적에 이게 겹이 되고 합쳐졌을 때 내 후손들이 천운을 분명히 받을 기회가 온다는 거야 털려 엄연히 털려 대원은 솔직히 몇 번 와 우리가 평생 살면서 몇 번 올 수도 열 번도 올 수도 딱 세 번이나 정해져 있지는 않아 왔는데도 그냥 자기가 바보같이 못 느끼고 못 받고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야 대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천운이 올 때는 진짜 확 막 진짜 부어버려 인간에 탈락이 더욱 저흥이 이런 낙지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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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